광주 전남 시민기자반 뉴스 사진으로 회상할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시민들이 관심을 두고 사진을 자세히 관찰하며 자신의 옛 시절과 고향을 떠올리는데요 함께 온 사람과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철거되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옛 서구청사 모습이나 많은 주민들 삼터였던 염주주공아파트, 농성동, 조달청 모습 등을 사진 속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설선 노인이 있는 1951년도 온천방족 1973년도 양동 복개상가 모습 1970년도 광주천변 판자천 모습 등을 볼 수 있는데요 건물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촬영하여 추억으로 간지 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친구와 총싸움놀이를 하는 개구장의 모습과 골목에서 눈싸움놀이를 하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미소짓게 하는데요 사진 속 아이들이 지금은 어린 시절 자신만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어른이 되어 옛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할머니 댁 마루에 모여 앉은 아이들과 지금은 오심이 넘어버린 남매들이 모인 사진도 있는데요 졸업식에서 화환을 걸고 촬영한 가족사진은 옛 추억을 소환합니다 명절에 음식 장만하는 어머니 모습과 설날 세배하는 언니들을 보는 동생이 등장하고 멍석 위에서 윷놀이를 하는 사진 등 흐릿한 기억 속 추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진 전시회에서 CNBC 민기자 정기석입니다